튜터 1일사 독해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 1일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 1일사는 영어 독해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 1일사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어 독해 클리닉 하위권 롤레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1.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 2. 문법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독해에 도움을 받지 못한 학생 3. 예전에는 독해가 잘 되었지만 현재 독해가 잘 안되는 학생 4. 독해 점수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은 학생 5. 해석하지 않고 정답을 찾는 학생 6. 이제는 필링이 생기지 않는 학생 7. 해석도 힘들고 필링이 없는 학생 8. 필링은 있지만 정답이 자주 틀리는 학생 9. 필링을 느낄 여유가 없는 학생 10. 아무리 노력해도 필링이 생기지 않는 학생 11. 유추 인퍼런스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생 11. 어떻게 유추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학생 13. 유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를 모르는 학생 14. 유추 인퍼런스를 늘 학습한 경험이 없는 학생 15. 주어진 글의 이해가 어려워서 유추가 안되는 학생 16.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끝까지 풀어본 경험이 없는 학생 17. 빠른 독해가 잘 안되는 학생 18. 빠르게 독해하면 점수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 19. 시간 제한이 필요한 시험에 어려운 학생 20. 새로운 독해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학생 21. 빈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22. 빈칸에 필요한 배서 찾기가 불가능한 학생 23. 빈칸 문제 유형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 학생 24. 빈칸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학생 25. 빈칸 주변에 글이 해석되지 않는 학생 26. 해석이 잘 안되어 주제 정답이 자주 틀리는 학생 27. 글을 읽다 보면 주제를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학생 28. 주제가 여러 개로 판단되는 학생 29. 전체적인 주제를 정리하기 힘든 학생 30. 해석하지 않고 주제를 찾고 있는 학생 30. 개인 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 상담전화 1644-3963 30. 카카오 오픈 채팅 30. 튜터 114 30.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30. 카카오 오픈 채팅